강남에 제안하는 신입사원을 위한 슈즈 스타일링 ABC 시작해 볼까요? 먼저 기본적인 클래식 스타일 젠틀한 신입사원이라면 역시 깔끔한 셔츠의 네이비 수트죠 그리고 클래식 스타일을 완성하는 스트레이트 팁 슈즈 일직선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단정하고 품이 있게 이것이 남자의 존재감 이번엔 트렌디하게 가볼까요? 요즘 센스 있는 신입사원들의 대세는 체크 슈트 여기에 멋스러운 느낌을 살려서 윙팁 슈즈로 코디해 볼까요? 날개 모양의 W라인이 포인트 요즘은 윙팁이 트렌드죠 강남의 마지막 제안은 캐주얼룩 개성있는 신입사원이 되고 싶다면 컬러팬츠에 도전해 보세요 너무 튀지 않고 깔끔하게 캐주얼의 마무리는 아이비룩을 대표하는 로퍼 슈즈 편안하고 자유롭게 신을 수 있으니까 개성있게 스타일 업! 분위기 확 쌓는데 클래식하게 캐주얼하게 트렌디하게 신입사원을 위한 슈즈 스타일링 멋진 슈즈로 멋지게 스타트 하세요 스토리 캐주얼하게터에 도전해 주세요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